10만 11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은, 는 동사는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 판매 전문 회사로 성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파인세라믹 부분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 종속회사인 더밸류시큐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직납 비중 규모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매출 비중은 실리콘 59.2%, 쿼츠 외 40.8%로 실리콘 비중 소폭 증가하는 추세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1월 설립되어 실리콘 캐소드와 실리콘 링 등 반도체 장비용 실리콘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체 드림 대시 레드 조명 판매 업체인 주 이코루미를 종속법인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지역의 종속법인 형태의 판매법인을 운영 중임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주요 고객사향 실리콘 및 쿼츠, 알루미나 등의 공급 물량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금융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도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의미세화 공정 확대에 따른 실리콘, 쿼츠 등의 소모성 부품 수요 증가와 공장 증설 효과가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9월 13일 9시 53분 기준 장중 월덱스의 시가 총액은 4,33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월덱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74위입니다. 월덱스의 상장 주식수는 1,651만 990세주입니다. 월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월덱스의 퍼은 7,9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2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8배, 13,2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8번지억원, 403억원, 50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8번지억원, 334억원, 415억원입니다. 월덱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0번지 83%이고 유보율은 2140.9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7.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8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7.61이며 전일 대비해서 0.43-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덱스의 2023년 9월 13일 9시 5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6,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10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4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월덱스는 거래량 38,450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8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